아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트원 맞나요? 네 아트원 맞습니다 유튜브 보고 차량이 너무 궁금해서 직접 보러 왔거든요 혹시 보신 게 저희 아르메스 차량 보셨을까요? 네 맞아요 아 이 자리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K8을 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필요해서 유튜브 보다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딱 준비된 차가 있는데 바로 아르메스 차량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전면부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AP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 하단 쪽에도 같이 하단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크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ART MES 이게 아르메스라고 적힌 거군요 전면부 보셨으니까 후면으로 이동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후면부에는 하단에 머플러 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좀 더 차가 가라앉아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어요 저희 아르메스는 실내가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실내 같이 탑승해 볼까요? 와 이거 차 맞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이거 뭐예요? 하하하하 안마의자 같아요 어 안마의자 맞습니다 안마의자 기능도 있어요? 네 안마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한번 켜드릴까요? 네 와 다 전자동이네 네 다 전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터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등받이 조절, 앞뒤 조절, 온열 시트, 통풍 시트 이 안에 다 있네요? 네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켜드려 볼게요 아 고객님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편해요 저 그냥 이 차 주시면 안 돼요? 아 이 차요? 이 차 벌써 판매가 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이건 뭐예요? 네임보우 스타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옆에 앰비언트 색상이 바뀌면서 같이 은하수도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테이블도 있는데 테이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테이블은 컵 폴더도 있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있어요 차 타면서 간식도 먹고 노트북 넣어가지고 일도 할 수 있게끔 너무 좋네요 또 아이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여기 이제 네온 컵 폴더가 있기 때문에 버튼만 눌러주면 시원하게 염려 될 수 있으세요 2혈 쪽에 앉아보셨으니까 운전석 쪽도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오 사이드 탭 좋네요 네 사이드 스탭도 있고 우와 이야 너무 좋아 근데 여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버킷형 시트 네 여기를 좀 감싸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모니터도 하나 더 있네요? 네 후성 모니터를 앞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도 틀어줄 수도 있고 너무 좋네요 어? 근데 이건 거울이 아닌데요? 네 저희 눈 미러형 블랙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터치로 실시간 녹화된 영상 확인도 가능하고요 네 전면 후면 2채널로 녹화가 됩니다 열 시트 뭐 통풍 시트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열선 통풍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저 오늘 이거 가져갈게요 빨리 시작해서 드릴게요 대리님 제가 애들 말고 부모님도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6명을 타야 되는데 뒷좌석도 한번 보고 싶어요 뒷좌석이요? 제가 앞에 시트 한번 당겨드려 볼게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시트가 앞으로 나오죠 네 통로 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앞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로 벌어지네요 오 네 양 사이드로 시트가 벌어집니다 회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의자가 돌아가네요? 네 완전 180도 회전이 됩니다 세상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너무 좋아요 이거 천국이 따로 없는데요? 사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거? 180도까지 내려옵니다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우와 바다가 너무 예뻐요 대리님 저희 차 계약할 거거든요 네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 가지 더요? 네 제가 친구들하고 골프를 쳐요 그래서 골프백에 어느 정도 실리는지 제 대표님 골프백 한번 실어들어 볼게요 네 자 골프백 4개도 적재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트 앞으로 밀고 앞으로 밀면 4개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들어가네요 대리님 제 친구가 마히바의 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골프백이 4개가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르메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르메스만한 차량이 없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체 다 1열, 2열, 3년 사열은 없군요? 사열까지 있습니다 아 사용은 못하지만 저희 계약금 안내 드릴게요 아르메스 차량 금액이 9천만 원 9천만 원 네 거기에 대한 10% 10%면 900만 원 900만 원 대리님 계약하겠습니다 계약서 쓰러 가시죠 대리님 아르메스 이거 가솔린 맞죠? 가솔린 맞습니다 차 색상은 혹시 검정, 흰색 중에? 저 검정이요 검정이요? 네 계약금은 900만 원 입금해 주시면 계약은 진행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아에서 차가 나오면 저희가 차대본을 부여해 드릴 때 장금을 완납해 주셔야 돼요 네 장금은 현찰로 하실 건가요? 현금 일시불로 하겠습니다 네 현금 체크해 드릴게요 혹시 사업자 있으실까요? 어? 일반 사업자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요 부가상급 혜택 볼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